오늘은 좀 섹시한 이야기를 하려 그럽니다 이 한국인의 선 만족도가 남자 9% 여자 7% 10%가 안됩니다 여러분 세계 평균이 60% 70% 인데 이웃 일본도 우리만큼 성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참으로 어두운 단면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의 만족이 10%가 안된다면 우리 한국 사람의 삶의 질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우리는 정말 살기 좋아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배고픈 사람도 없고 그러나 왜 이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졌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24시간 경쟁체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쟁이라는 건 교감신경의 흥분입니다 얘는 성적인 과정하고는 전혀 반대죠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흥분하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교감신경이고 여러분 그때는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아주 기분 좋은 성이라는 것은 전 과정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딱한 중소기업 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내일은 푸도를 막아야 되는데 푸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걱정해 걱정해 그리고 밤 1시 2시 술이 한 잔거나 학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마누라가 샤워를 합니다 아이코 큰일 났구나 여러분 성적인 흥분보다도 덜 크던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남자들은 발기가 되지 않고 여자는 애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 어느 잡지에 보니까 한국의 40대 부부는 섹스레스 카풀이 40%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섹스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학문적으로는 섹스를 하지 않는 부부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그동안에 너무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을 낙물고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또 우리 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많이 묻습니다 이제는 정말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삶의 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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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